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리케체성 감염병. 발, 발, 쯔. 발진티프스, 리케차. 발진열, 리케차. 쯔쯔가모시, 리케차. 발진티프스, 리케차. 이에요. 이에요. 또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 쯔쯔가모시, 찐득이자. 찐득이. 감염된 털찐득이 하면 쯔쯔가모시예요. 찐득이 쯔쯔. 찐득이 쯔쯔. 진단 방법. 이런 거는 그냥 상식인데요. 국씨 막판에 이런 것까진 찝지 않을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맥의 감염병. 에이즈. 에이즈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예요. 기생충 관련 감염병. 간, 간, 산, 폐. 간디스토마, 간흡충 같은 말이죠. 폐디스토마, 폐흡충입니다. 간, 간, 간가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 간흡충, 간디스토마예요. 민물고기 먹으면 간디스토마 걸리죠. 또 산간 지역에 많은 거 폐흡충, 폐디스토마. 다슬기, 가재 이런 거 먹으면 걸린다. 이건 풍토병입니다. 그 지역에서만 먹지. 서울 시내에서 민물고기 먹고 막 가재 먹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폐충. 경구감염. 먹어서 걸린다. 오염된 손, 파리, 뭐 이렇게 똥 이런 걸로 감염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감염률이 가장 높다. 폐충. 요충. 똥꼬마기 가려운 거예요. 야간에 항문 주위에서 산란을 해가지고서는 애들이 벅벅 긁는다. 그래서 팬티를 꼽기는 걸 입어라. 왜? 그 속으로 손 넣어서 긁지 말라고. 이런 것까지. 십이지장충, 구충. 십이, 숫자 십이, 숫자 구.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맨발로 땅이를 걸었을 때 감염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먹었을 때 걸릴 수가 있다. 무구조충증, 소고기, 묵국, 소고기. 오염된 소고기 때문에 걸렸다. 무구조충증. 오염된 소고기 뭐 있어요? 햄버거 먹고 걸렸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있었고요. 기생충 때문에 걸리는 거는 무구조충증이 있었다는 거. 기생충 관련, 암에바성 이질. 이질 하면 혈변을 봐요. 혈변. 질, 트리코머너스, 제사성병입니다. 제사성병.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성병인데 기생충이래요.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걸린다. 혈변 하면 이질로 가세요. 이질. 결핵, 결핵에 감염된 소의 우유를 먹고도 결핵이 걸린다. 결핵 환자랑 접촉했을 때 비말로 걸린다. 재채기하고 침 묻고 이러면 걸린다. 성인의 결핵 진단 순서. 일단 투브레콜린 반응검사. PPD 테스트를 합니다. 흉부 X선 찍어요. 간접 먼저 찍고 직접 먼저 찍는다. 이게 그냥 엑스레이 찍는 걸 간접이라고 하고요. 그 부위를 확대해서 찍는 게 직접 엑스레이가 되겠네요. 객담 검사. 도말 검사, 배양 검사 하는데 배양 검사는 6에서 8주가 걸린다. 객담 배양 검사할 때, 채취할 때는요. 멸균, 무균 방법으로 채취해야겠죠. 이것도 국시에 잘 나오죠. 잠복 결핵 감염자는요. 양성과 음성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죠. 결핵 감염 검사. PPD 테스트는 양성이다. 하지만 객담 검사는 음성이다. 이게 잠복이에요. 소견이 전혀 없어요. 기침도 안에, 엑스레이도 다 아니야. 이게 바로 잠복이죠. 결핵약, 아이나 부작용 감소를 위해서 비타민 6, 피리독신을 함께 투여하는 이유는 다발성 신경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핵약, 아이나, 한결핵제죠. 한결핵제 먹으려면요. 비타민 B6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결핵약, 1차약 4가지 중요하죠. 아이나, 리판피신, 에탄부틀, 스트레토마이신 스트레토마이신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악성 빈혈이 온다. 객담 검사 채취시기,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이죠. 바이러스성 감염병 볼게요. A형 감염, B형 감염, C형 감염 A형 감염은요. 먹어서 걸립니다.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서 전파된다.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A형 감염 걸렸어?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B형 감염, C형 감염 혈청성 감염입니다. 체액이나 혈액 또는 성접촉으로 옮아요. 주사기 같이 쓰면 안 되겠죠. 홍역은요. 비말 감염, 공기 감염입니다. MMR 백신을 맞으면 예방돼요. 홍, 유, 풍, MMR, MMR 12에서 15개월에 맞는다. 그런데 아기가 돌이 안 지났어요. 근데 홍역이 막 유행하고 있어. 그러면 빨리 맞춘다. 이게 답입니다. 6에서 11개월에 MMR 백신을 가속접종한다. 홍역하면 중요한 거 코카, 카타르기가 전염성이 가장 강하다라는 거. 카타르기에는 코플릭 반점이 나타난다.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죠.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초, 풍, 중, 매 풍지는요. 임신 초기에, 중, 매 매독은요. 임신 중기에, 태반으로부터 애기에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수두, 치킨 퍽스 수두가 걸리면 간지럽죠. 소양감을 동반한다. 소아는 팔꿈치 억제대를 해준다. 수두가 걸리면 항바이러스제를 먹습니다. 어렸을 때 수두 걸렸어. 성인되면은 그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대상포진 걸리죠. 대상포진 걸려도 항바이러스제 먹는다. 대상포진 걸리면 어딜 가요? 피부과를 가셔야 돼요. 노로바이러스, 장염이에요. 장염. 공수병, 개한테 물려서 걸리죠. 광견병입니다. 혐기성 균이라서 상처를 꿰매면요. 그 안에서 균이 더 증식한대요. 그래서 상처를 오픈시켜놓죠. 인플루엔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독감입니다. 잠복기가 짧아요. 한 2일만 있어도 아파요. 38도 이상 열난다. 인플루엔자를 의심할 수가 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AIDS죠. 사망하는 원인이요. 결국은 에이즈 때문이 아니라 합병증 때문입니다. 폐렴이 걸릴 수가 있다. 카린이 폐렴이 걸려서 사망 원인이 된다.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다 모기 때문에 걸려요. 두창. 남리동에 매 두 사야 할 때 1급이 감염병입니다. 1급 감염병. 천연두, 마마가 두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원숭이 두창? 그거는 3급입니다. 3급. 신종 인플루엔자. 남리동에 매 두 사야, 보디, 마라, 패탕크, 신신. 신종 감염병 중국은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죠.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먹는다. 중동호흡기 증후군과 중증호흡기 증후군이 약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스와 사스. 메르스가 뭐예요? 미들 이스트. 미들 중앙에, 이스트 동쪽에. 그래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메르스입니다. 중증, 시리얼, 어큐트. 심각하게 온다. 이게 사스예요. 지카바이러스 모기 때문에 온다. 지카바이러스의 합병증, 소두증. 아기가 머리가 작대요. 로타바이러스 5세 이전에 많이 감염된다. 어린이집에서 맨날 걸립니다. 장염과 설사를 유발한다. 로타바이러스예요. 가누집에서 학원 다닐 때도 아기 있는 동기가 아기가 수시로 로타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어린이집에서 옮아가지고. 장염과 설사를 유발한다. 설사하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다. 세트로 가세요. 세트로. 세균성 감염병. 균이죠.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먹어서 걸리죠. 세균성 감염병입니다. 콜레라. 오염된 물에 의해서 걸려요. 우물물 먹고 이럴 때 콜레라 걸렸대요. 설사하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라.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는 물이 더러워서 애들이 콜레라가 많이 걸려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장티푸스 역시 오염된 식수 때문에 걸리죠. 비달 테스트를 해서 장티푸스 여부를 압니다. 장티푸스 균은요. 살모넬라 타이피균. 살모넬라 타이피균. 장티푸스 균. 균이에요. 바이러스가 아니죠. 환경위생을 통해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환경이 깨끗하고 물이 깨끗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게 장티푸스라는 거예요. 세균성 이질. 이질은요. 혈변을 봅니다. 똥에서 피가 나오면 이질을 의심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해줘야겠죠. 햄버거 먹고 걸렸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157입니다. 5-157. 뭐 157번째의 균이래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 햄버거 쇠고기 갈아 넣은 패트잖아요. 이게 덜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걸린다는 거. 설사, 복통, 발열, 구토가 증상이다. 디프테리아.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 D. D. 1급이죠. 시크 테스트. 디프테리아는 시크 테스트로 합니다. 디프테리아가 걸리면요. 목 안에 두꺼운 막이 형성이 되어서 기도를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기간절개술을 해야 된다. 기간절개술 세트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과거의 국시에 나왔대요. 100일에 합병증은 폐렴 무기폐이다. 파상풍 3급이죠. 파상풍의 증상. 아관 긴급. 후궁 반장. 조소. 모세찔렸어. 자상이죠. 파상풍 걸린다. 폐렴 구균. 폐렴 2급입니다. 고령자에게 발생 빈도가 높아서 65세 이상이라면 폐렴 주사 한 번은 맞아라 이거예요. 결핵 2급이죠. BCG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세균성 감염병. 매독. 성병이죠. 이거 세균이에요. 세균. 매독의 원인균. 트레포네마 팔리듐. 트리포네마 팔리듐. 또는 트레포네마 팔리듐. 발음하기 나름이죠. 트리포네마 팔리듐. 매독의 원인균이다. 매독은 VDRL로 진단한다. 아 그래서 매독 걸린 P. 부적격 혈액이었죠. 성홍열. 결핵홍역. 성홍열 2급이다. 열자 들어가는 거 웬만한 거 3급이죠. 황열. 댕기열. 그런데 성홍열만 2급이라는 거. 딸기코. 고양이 옆바닥. 인후통. 레지오넬라. 에어컨 연결하세요. 에어컨 그 냉각수 오염된 물 속에 있는 균이 레지오넬라증이다. 레토스피라증. 감염된 들쥐 때문에 걸립니다. 렙토스피라증. 임질 4급. 매독 3급. 연성화감 4급. 성병 관련된 거는 다 4급이에요. 매독만 3급으로 지금 상향 조정된 거예요. 매독이 하도 많이 걸려서. 식중독균. 어필이 먹고 걸렸어? 장어. 장연비브리오균. 장어. 어필이 먹고 걸렸으면 장연비브리오균이다. 이거예요. 통조림 먹고 걸렸어? 통보. 보톨리누스균이다. 포도상구균. 국가거시에 제일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 잠복기가 가장 짧다.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집단 식중독균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었어? 포도상구균입니다. 생활습관병. 만성질환. 생활습관이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쳐요. 짠 거 많이 먹어. 살쪘어. 고혈압 벌릴 수 있겠죠? 만성질환은 3개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관절염으로 무릎 독중을 호소하는 노인에게 권장되는 운동. 관절염 하면 수영 가시고요.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골다공증에 왜 걷기가 좋아? 걷기는 체중을 부하해서 근육과 뼈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고요. 관절염.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달아서 뼈끼리에 부닥치니까 아프죠?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속에서 무중력 상태로 하는 운동이 좋다. 이 얘기예요. 고혈압에서 중요한 거. 저염, 저지방식이. 그리고 살을 빼라. 같은 말로 체중을 조절해라. 이게 중요한 거고요. 당뇨 환자는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녀 성별 3학률 1위의 암은 폐암이에요.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암 검진 사업에서 40세 이상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위암 검진은 위내시경 검사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정기암 검진 6종은 방위, 간대, 자폐, 방유방암, 위, 위암, 간, 간암, 대, 대장암, 자, 자궁경부암, 폐, 폐암입니다. 이 중에서 20세부터 할 수 있는 거 자궁경부암 검사죠. 나머지 다 40세부터 하고요. 대장암은 50세부터 합니다. 뇌 조직으로 공급되는 혈류가 갑자기 막혀 반신의 수족이 마비되고 말을 못하거나 의식장애를 일으킨다? 뇌졸중, 중풍이죠.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로 조금 더 세분화될 수가 있어요. 암티츠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 예방하는 게 좋다. 생활습관을 개선해라. 리케차성 감염병. 발, 발, 쯔, 발진티프스, 리케차, 발진열, 리케차, 쯔쯔가모시, 리케차, 발진티프스, 리케차, 이예요. 이예요. 또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 쯔쯔가모시, 찐득이죠. 찐득이. 감염된 털 찐득이 하면은 쯔쯔가모시예요. 찐득이, 쯔쯔, 찐득이, 쯔쯔. 진단 방법. 이런 거는 그냥 상식인데요. 국시 막판에 이런 것까지는 찝지 않을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맥의 감염병. 에이즈. 에이즈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예요. 기생충 관련 감염병. 강, 간, 산, 폐. 간디스토마, 간흡충 같은 말이죠. 폐디스토마, 폐흡충입니다. 강, 간, 간까지역에서 나타나는 거. 간흡충, 간디스토마예요. 민물고기 먹으면 간디스토마 걸리죠. 또 산간지역에 많은 거. 폐흡충, 폐디스토마. 다슬기, 가재 이런 거 먹으면은 걸린다. 이건 풍토병입니다. 그 지역에서만 먹지. 서울 시내에서 민물고기 먹고 막 가재 먹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폐충, 경구감염. 먹어서 걸린다. 오염된 손, 파리, 뭐 이렇게 똥. 이런 걸로 감염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감염률이 가장 높다. 폐충. 요충, 똥꼬마게 가려운 거예요. 야간에 항문 주위에서 산란을 해가지고서는 애들이 벅벅 긁는다. 그래서 팬티를 꼽기는 걸 입어라. 왜? 그 속으로 손 넣어서 긁지 말라고. 이런 것까지. 십이지장충, 구충. 십이, 숫자 십이. 숫자 구.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맨발로 땅이를 걸었을 때 감염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먹었을 때 걸릴 수가 있다. 무구조충증. 소고기, 묵국, 소고기. 오염된 소고기 때문에 걸렸다. 무구조충증. 오염된 소고기 뭐 있어요? 햄버거 먹고 걸렸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있었고요. 기생충 때문에 걸리는 거는 무구조충증이 있었다는 거. 기생충 관련. 암에바성 이질. 이질을 하면 혈변을 봐요. 혈변. 질, 트리코머너스, 제사성병입니다. 제사성병.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성병인데 기생충이래요.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걸린다. 혈변하면 이질로 가세요. 이질로 가세요. 결핵. 결핵에 감염된 소의 우유를 먹고도 결핵이 걸린다. 결핵 환자랑 접촉했을 때 비말로 걸린다. 재채기하고 침 먹고 이러면 걸린다. 성인의 결핵 진단 순서. 일단 투브레콜린 반응검사, PPD 테스트를 합니다. 흉부 X선 찍어요. 간접 먼저 찍고 직접 먼저 찍는다. 이게 그냥 X-ray 찍는 걸 간접이라고 하고요. 그 부위를 확대해서 찍는 게 직접 X-ray가 되겠네요. 객담 검사, 도말검사, 배양검사 하는데 배양검사는 6에서 8주가 걸린다. 객담 배양검사 할 때, 채취할 때는요. 멸균, 무균 방법으로 채취해야겠죠. 이것도 국시에 잘 나오죠. 잠복 결핵 감염자는요. 양성과 음성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죠. 결핵 감염검사, PPD 테스트는 양성이다. 하지만 객담 검사는 음성이다. 이게 잠복이에요. 소견이 전혀 없어요. 기침도 안에 X-ray도 다 아니야. 이게 바로 잠복이죠. 결핵약, 아이나 부작용 감소를 위해서 비타민 6, 피리독신을 함께 투여하는 이유는? 다발성 신경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핵약, 아이나, 한결핵제죠. 한결핵제 먹으려면요. 비타민 B6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결핵약, 1차 약 4가지 중요하죠. 아이나, 리팜피신, 에탄부틀, 스트레토마이신, 스트레토마이신.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악성 빈혈이 온다. 객담 검사 채취시기,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이죠. 바이러스성 감염병 볼게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A형 간염은요? 먹어서 걸립니다.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서 전파된다.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A형 간염 걸렸어?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B형 간염, C형 간염, 혈청성 간염입니다. 체액이나 혈액 또는 성접촉으로 옮아요. 주사기 같이 쓰면 안 되겠죠? 홍역은요? 비말 감염, 공기 감염입니다. MMR 백신을 맞으면 예방돼요. 홍, 유, 풍, MMR, MMR 12에서 15개월에 맞는다. 그런데 아기가 돌이 안 지났어요. 근데 홍역이 막 유행하고 있어. 그러면 빨리 맞춘다. 이게 답입니다. 6에서 11개월에 MMR 백신을 가속 접종한다. 홍역하면 중요한 거? 코카, 카타르기가 전염성이 가장 강하다라는 거. 카타르기에는 코플릭 반점이 나타난다.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죠?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초, 풍, 중, 매. 풍지는요? 임신 초기에 중, 매. 매독은요? 임신 중기에 태반으로부터 아기에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수두, 치킨 퍽스. 수두가 걸리면 간지럽죠? 소양감을 동반한다. 소아는 팔꿈치 억제대를 해준다. 수두가 걸리면 항바이러스제를 먹습니다. 어렸을 때 수두 걸렸어? 성인되면 그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대상포진 걸리죠? 대상포진 걸려도 항바이러스제 먹는다. 대상포진 걸리면 어딜 가요? 피부과를 가셔야 돼요. 노로바이러스, 장염이에요. 장염. 공수병, 개한테 물려서 걸리죠? 광견병입니다. 혐기성 균이라서 상처를 꿰매면요. 그 안에서 균이 더 증식한대요. 그래서 상처를 오픈시켜놓죠? 인플루엔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독감입니다. 잠복기가 짧아요. 한 2일만 있어도 아파요. 38도 이상 열난다? 인플루엔자를 의심할 수가 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AIDS죠? 사망하는 원인이요. 결국은 에이즈 때문이 아니라 합병증 때문입니다. 폐렴이 걸릴 수가 있다. 카린이 폐렴이 걸려서 사망 원인이 된다.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다 모기 때문에 걸려요. 두창, 남리동에 매 두 사야할 때 1급이 감염병입니다. 1급 감염병. 천연두 마마가 두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원숭이 두창? 그거는 3급입니다. 3급. 신종 인플루엔자, 남리동에 매두 사야, 보디 마라, 페탕크, 신신.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죠?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먹는다. 중동호흡기 증후군과 중증호흡기 증후군이 약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스와 사스. 메르스가 뭐예요? 미들, 이스트. 미들, 중앙에, 이스트, 동쪽에. 그래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메르스입니다. 중증, 시리얼, 어쀄트. 심각하게 온다. 이 얘기예요. 이게 사스예요. 지카바이러스 모기 때문에 온다. 지카바이러스의 합병증, 소두증 애기가 머리가 작대요. 로타바이러스, 5세 이전에 많이 감염된다. 어린이집에서 맨날 걸립니다. 장염과 설사를 유발한다. 로타바이러스예요. 저 간호점에서 학원 다닐 때도 아기 있는 동기가 아기가 수시로 로타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어린이집에서 옮아가지고 장염과 설사를 유발한다. 설사하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다. 세트로 가세요. 세트로. 세균성 감염병, 균이죠.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먹어서 걸리죠. 세균성 감염병입니다. 콜레라, 오염된 물에 의해서 걸려요. 우물물 먹고 이럴 때 콜레라 걸렸대요. 설사하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라.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는 물이 더러워서 애들이 콜레라가 많이 걸려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장티푸스 역시 오염된 식수 때문에 걸리죠. 비델 테스트를 해서 장티푸스 여부를 압니다. 장티푸스 균은요? 살모넬라 타이피균. 살모넬라 타이피균. 장티푸스 균. 균이에요. 바이러스가 아니죠. 환경 위생을 통해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환경이 깨끗하고 물이 깨끗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게 장티푸스라는 거예요. 세균성 이질. 이질은요? 혈변을 봅니다. 똥에서 피가 나오면 이질을 의심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해줘야겠죠. 햄버거 먹고 걸렸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157입니다. 5-157. 157번째 균이래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 햄버거 쇠고기 갈아 넣은 패트잖아요. 이게 덜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걸린다는 거. 설사, 복통, 발열, 구토가 증상이다. 디프테리아.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 D. D. 1급이죠. 시크 테스트. 디프테리아는 시크 테스트로 합니다. 디프테리아가 걸리면요. 목 안에 두꺼운 막이 형성이 되어서 기도를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기간절개술을 해야 된다. 기간절개술 세트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과거의 국시에 나왔대요. 100일에 합병증은 폐렴 무기폐이다. 파상풍 3급이죠. 파상풍의 증상. 아관 긴급. 후궁, 반장, 조소, 모세찔렸어, 자상이죠. 파상풍 걸린다. 폐렴 구균. 폐렴 2급입니다. 고령자에게 발생 빈도가 높아서 65세 이상이라면 폐렴 주사 한 번은 맞아라 이거예요. 결핵 2급이죠. BCG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세균성 감염병. 매독. 성병이죠. 이거 세균이에요. 세균. 매독의 원인균. 트리포네마 팔리듐. 트리포네마 팔리듐. 또는 트리포네마 팔리듐 발음하기 나름이죠. 트리포네마 팔리듐 매독의 원인균이다. 매독은 VDRL로 진단한다. 아 그래서 매독 걸린 피 부적격 혈액이었죠. 성홍열. 결핵 홍역. 성홍열 2급이다. 열자 들어가는 거 웬만한 거 3급이죠. 황열, 댕기열. 그런데 성홍열만 2급이라는 거. 딸기코, 고양이 옆바닥, 인후통. 레지오넬라 에어컨 연결하세요. 에어컨 그 냉각수 오염된 물 속에 있는 균이 레지오넬라증이다. 렙토스피라증. 감염된 들쥐 때문에 걸립니다. 렙토스피라증. 임질 4급. 매독 3급. 연성화감 4급. 성병 관련된 거는 다 4급이에요. 매독만 3급으로 지금 상향 조정된 거예요. 매독이 하도 많이 걸려서. 식중독균. 어필이 먹고 걸렸어? 장어. 장연비브리오균. 장어. 어필이 먹고 걸렸으면 장연비브리오균이다. 이거예요. 통조림 먹고 걸렸어? 통보. 보톨리누스균이다. 포도상구균 국가거시에 제일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 잠복기가 가장 짧다.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집단 식중독균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었어? 포도상구균입니다. 생활습관병. 만성질환. 생활습관이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쳐요. 짠 거 많이 먹어. 살쪘어. 고혈압 벌릴 수 있겠죠. 만성질환은 3개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관절염으로 무릎톡증을 호소하는 노인에게 권장되는 운동. 관절염 하면 수영 가시고요.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골다공증에 왜 걷기가 좋아? 걷기는요. 체중을 부하해서 근육과 뼈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고요. 관절염.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달아서 뼈끼리 부닥치니까 아프죠?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속에서 무중력 상태로 하는 운동이 좋다. 이 얘기예요. 고혈압에서 중요한 거 저염, 저지방식이 그리고 살을 빼라. 같은 말로 체중을 조절해라. 이게 중요한 거고요. 당뇨 환자는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녀 성별 3학률 1위의 암은요. 폐암이에요.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암 검진 사업에서 40세 이상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위암 검진은 위내시경 검사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정기암 검진 6종은 방위간대자 폐 방유방암 위 위암 간 간암 대 대장암 자 자궁경부암 폐 폐암입니다. 이 중에서 20세부터 할 수 있는 거 자궁경부암 검사죠. 나머지 다 40세부터 하고요. 대장암은 50세부터 합니다. 뇌 조직으로 공급되는 혈류가 갑자기 막혀 반신의 수족이 마비되고 말을 못하거나 의식장애를 일으킨다? 뇌졸중 중풍이죠.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로 조금 더 세분화될 수가 있어요. 암트치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 예방하는 게 좋다. 생활습관을 개선해라.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